저걸 어떻게 먹으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젓가락 젓가락 이거는 소리가 없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고추씨를 허람 너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와 고추씨도 그 사이사양 열심히 봉사하는 백바운사장 근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랐는데 카메라 나오니까 카메라 나오자마자 쇼를 합니다 근데 녹음이 안 돼 녹음만 되고 촬영만 돼 가위바위보 뭐야 다 술래야 나 술래 다 술래야 다 술래 다 하나 싸먹어 빨리 물이 많아졌다고 예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은거에요 구명조끼 입으면 그건 안좋은거야 구명조끼 입으면 그건 안좋은거야 구명조끼 입으면 그건 안좋은거야 구명조끼 입으면 다 도망갔지 구명조끼 입으면 다 도망갔어 구명조끼 입으면 다 도망갔어 자리 안 깔고 애초에 여기 이거 했으면 자리 안버리고 괜찮았을때 그때 자리 안깔었거든 그러게 자리 안깔고 그랬으면 되는건데 아 방원아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나온다 어이 왜 이제 게임 끝났어? 아 세공기째야? 잘하고 있어 이거 절제 살 안쪄 밥 많이 먹는 거 살 안 찌지가 걱정하지 마라 많이 먹어 밥 부족하다 그랬잖아 밥 부족하다 그랬잖아 야 근데 그나저나 아빠는 밥을 못 먹고 있다 지금 고기 다 없어졌네 됐어 됐어 이거는 줘 야 이것도 먹을 줄이 있는데 잘라준다 정화 끔 먹어요 충분히 먹어요 누룽집 먹지 말라며 약간 야 누룽집 앞바꿔야 누나가 누룽집 먹지가 아니였어 누룽집 앞바꿔야 누룽집 앞바꿔야 호랑 누룽집 앞바꿔야 호랑 그게 한고기째야? 얼마 안 먹었네 한고기면 쫙 오 경상 병원 록 우승 호랑 호랑 허수지 이거 유튜브에 유튜브로 해서 전세계 나간다 승현아 이거 유튜브로 전세계 나가는거야 괜찮지 괜찮지? 멍쥬르! 멍쥬르! 잘한다! 끼가 보이는데? 밥이 나간다고? 아이 가린 거냐? 이거는 유튜브로 나갑니다. 전세계로.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젓가락... 젓가락 많지 않아요? 젓가락 문제 있냐? 이번에는 밥 골고루 해, 밥. 아, 그래. 이거 있잖아. 깻잎으로 안 먹냐? 애들이 안 먹어, 애들이. 지금 페널티용으로 쓰이고 있잖아, 페널티용으로. 그러면서 은근히 깻잎을 챙기는 백박원 선수. 나 깻잎을 좋아해. 그렇구나. 민희씨 이거 전세계로 나갑니다. 예, 반다니가 마음먹으세요, 반다니. 알았지, 승현님도? 응, 승현이. 전세계로 나가는 거 알지? 허락 알지? 우리는 전세계로 한 게 싫다. 너는 그럼 전세계로 안 나가. 밥이 나가. 그럼 시켜야, 넌. 전세계로 안 나가.